그리고 이제 문자 쭉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애니젠이라는 종목 문자 좀 보내주셨네요. 애니젠 18000원 비중 10%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. 우리 젠 들어가면 아시죠? 젠. 젠 하면은 딱 바이오 느낌 나잖아요. 그죠? 근데 신성장 기업입니다.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쉽지만 좀 제가 리스크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펩타이드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신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. 근데 시총에 한 921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자리가 크게 높다 어렵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무관 항바이러스제 관련해서 타미플로보다 증진된 생 관련된 제품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 보겠습니다.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921억인데 종목 자체가 신성장 기업이고 여러 가지 스토리 갖고 간다면 2만 원에서는 저항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아쉽지만 19,000원의 전략 매도 이건 좀 제시드리겠고요.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이었던 13,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자체는 좀 잘 해결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많이 내려왔을 때 보시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